힐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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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밖에 안ONE 먹자 학교 HEY 지지 와 뭐야 기계 위드 씨발 위드 아 알았는데 아마라 딸피 아마라 딸피 어? 안 맞았다 오옷 이거 카프칸 살렸다 야 이거 인정 위에 쏜다 위에 위에 카프칸 안 쏴 하나 이거 카프칸 가만있으면 한 권도 할 것 같은데 다 밟을 때 눈마다 갈렸거든요 아니야 아 이거 위치 안에 드롭칸 가만 눌렀다 두 개 하나 카프칸 더 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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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이건 네 아디 기타 쏘인트 한탕 질렸던 댓글을 다 발캠 컷 어디 쪽에 왔어? 차고 있어 2번에 있어? 나 후대 낙한 거 같은데 이번 잡은 거 있어 어 2번 잡자 한 명 쳐봐 나 2번 잡았어 2번 잡았다 어메이컬! 2번 짤 얘들아 천천히 파워 나 드로니 갈게 창문 쪽에 왔어 하나 어디 안 왔어? 드로니 못 가 나 올라갈게 나 올라오십시오 내가 볼게 나 1번에 올라올게 돌아가기 너무 힘든걸? 아 여기서 퇴명이다 타워에서 워그를 좀 끌어줘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장관할걸 네 오른쪽만 봐주세요 오른쪽만 봐주세요 끊어버렸네 업태인지 기둥 밀어 기둥 망패겠어요 저의 디퓨저 좀 먹고 올게요 기둥 뺐나? 기둥 아직 있다 기둥 아직 있다 아직 기둥 미래에 따라 어 오 저의 기능 러블럭 나이스 분쪽 딱 공격 기둥 기둥 벽 앞에 딱 붙어있어 스플레드 레벨이 죽인다 레벨이 죽인다 가로 오 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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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컷 야 에콜 걸렸어 뒤 캠 해킹 당해가지고 하나 까백에 단 하나 까백에 단 얘 용산 1층 올 것 같아 용산 다 터졌어 용산 쪽 아 2층 못 잡았어 용산 올라온다 롱 좀 좋은 것 같은데 중통 조심 중통 홀듯 조심 에쉬 롱 찌를 것 같은데 선수 쳐도 돼 돌린다 돌린다 에쉬 이미 먹어놨어 용산 아니야 양쪽으로 온다 라스트 반대팀 뚫린다 캐시 화장실 틀렸지 힐 힐 나이스 로비 제약에다 아 진짜 양념맛 엄청나있네 로비 하나 아 여기 있다 레펠돌이 복귀하게 지하 계속 있어 사운드 나 하나 큰 로비 큰 로비 창문 딱 타밖에 하나 왔다 아 딱 타래 적은 로비 밖에 그냥 계속 잠그는 것 같은데 땅 나이스 나간거구나 아 저기를 왜 보고 있는거지 바닥 쑤시는 중 자 메일로비 짱 로비 둘 짱 로비 둘 짱 로비 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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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로비 다 잡은거야 짱 로? 아니 우리 건더군 밖에 하나 있어 아 뭐야 짱 로비 나이스 나이스 화장실 비쥬 있잖아 힐하게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아 아지트 소리 나이스 나이스 어 비웠네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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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 먹었어 아이고 엠비 커넥터 있어 엠비 커넥터 안 죽냐 왜 자꾸 나이스 라이스 커넥터였던 애인데 얘도 관우로 오는거 캠 봐줄게 관우래 통대로 오는거 캠 봐줄게 야 방금바금드론 봐 아 너네 중통 에어 없었구나 용발코니 사운드 통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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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라 그래 통제 들어갔어 나이스 통제 탈리피도 통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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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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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내꺼 씬우캠 밖에 없어 에이 암오케이 암오케이 앤오케이 어 렸어 에이 올라온다 저기있어? 올라왔다 헬로 와 러브샤 러브샤 1대1 라스트 CEO레벨인걸? 아닌가? 몰라 총 굴려야들 나 마이킴 비자 클리어 사기다 사기 올라온다 아이큐가 얘 아이큐 죽였어 이제 힝슬러 아 힝슬러캠 끌거든 어 이제 헨틱 힝슬러 캠 야 나 둘 하나 훔줄게 얘들아 그냥 말 줄게 등장 들어갔다 좁은 쪽 남아있다 우리 쌀 거야 오오오오오 오우